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달 초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서해 백령도에서 이루겠다며 비행 궤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 북한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지 차정승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무인기 침투 경로입니다. 지난 8일 밤 우리 군 무인기가 백령도를 이륙해 이튿날 새벽 평양 상공까지 침입한 뒤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시간대별 위치와 해발 고도까지 상세 이전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이 연합해 조사한 결과라며 지난 3일과 9일과 10일 세 차례에 걸친 우리 군 무인기 침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원거리 정찰룡 소형드론은 시속 100km로 약 400km까지 비행할 수 있지만 카메라에 전단 뭉치까지 싣고 왕복 430km 거리인 평양까지 다녀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하는 전단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한국에 제기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무관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확인해 줄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이 보냈을 거란 관측과 함께 북한의 자작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